이제 그래서 MBC 기자들은 어제 전용기 탑승이 불어되자 민항기 편으로 하루 먼저 출국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한번 보시자고요. MBC 전용기는 못 탔습니다.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그러면 한번 맨 밑에 한번 봐주시면 전용기를 당연히 비행기를 못했으니 못 탔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기내에서 어떤 기내에서 간담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거 당연히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못하는 것이고 대신 MBC 출입 기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민항기로 갔으니까 현지 브리핑 같은 거 하면 참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가면 보통 기자들이 묻는 숙소에 프레스센터를 차리거든요. 거의 프레스센터 이용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전용기 관련된 부분만 어떻게 보면 불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는 저마저도 상당한 언론 탄압이고 해서는 안 됐어야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채널A에 만약에 탑승 제한을 했다라고 하면 저 정도는 제공을 해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발 트래블 올라가는 것부터. 또 기내에서 이를테면 지난번에 최초의 해수방 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기자석 쪽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런 모습이라 다 하나하나가 뉴스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기내에서 예상치 못한 또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취재 방해가 되는 것이죠. 취재 거부당하는 실질적으로. 그런데다가 이미 MBC 기자들은 도착을 했어요. 어제 미리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푸노펜과 발리는 곧바로 지금 G20 아세안 회의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취재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노펜에서 발리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거는 난세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 비서고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이 조금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당시에 문제를 풀었다면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번 사태로 더 부끄러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면회까지 지냈죠. 고민정 의원 이렇게 현 정보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MBC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행위를 보면 보다 보다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언론 탄압을 대놓고 하는 행위고요. 기자들 무상으로 그 비행기 탑니까. 무상으로 호텔 이용합니까. 다 언론사들 돈 내고 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인 것처럼 하는 이런 행위.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마치 무슨 전용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께 아니라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용기인데 만일 시해를 베풀듯이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미경 의원은 어떻게 반론을 표시겠습니까. 아니 사유물은 아니죠. 대통령 개인의 소유는 아니죠. 그런데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차원에서 지금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걸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mbc가 이번에 나가서 또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과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한의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한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소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이제 mbc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런데 그 보도가 mbc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모든 언론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진 그런 보도였고 자막도 다 달았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결정적인 건 미국에서 동맹관계를 우려하는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국익을 걱정한다면 미국에서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동맹관계 국간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종류의 국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익을 얘기하면서 그 pd 수치업인가요. 거기에 김건희 형사 대역이라는 표시 안 했다고 그 문제를 또 왜 들먹입니까. 거긴 나중에 mbc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의주의적이다. 단어가 이현령 비현령이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동맹국 미국에서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정미경 의원님 이 부분은 어쨌든 mbc의 반발은 있었고 기자단체들에서도 이번 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은 했지만 어쨌든 mbc 기자의 탑승은 불허가 됐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어쨌든 대통령실과 mbc 간의 뭐랄까요. 긴장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좀 유지될 것 같고. 앞으로도 또 이런 설례가 남아서는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mbc는 지난번 그 자막 사실을 비틀고 왜곡시킨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사과가 우선이다. 사과가 우선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대통령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나라의 국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국익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품격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 내 자식이 부족하고 내 부모가 좀 부족해도 밖에 나가면 팔이 안으로 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또 그렇게 말해요. 미국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다. 아니 언제부터 미국이 괜찮다고 하면 다 괜찮은 겁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양심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건 사과를 먼저 하고. 그러면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순방 일정은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의 세 번째 순방입니다.